영상 보여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영상입니다. 과연? 야 이거 명복이 벌다. 명복이 벌다. 그렇지. 따라 쳐봐야지, 따라 쳐봐야지. 진짜 못 주신다. 거의 무대예요? 아니, 그냥 일반. 처음에 1단계는 어려워. 약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 한 번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1단계 다시 한 번, 1단계. 1단계 다시 한 번. 어디 가는 거? 어디 갈까? 갈까? 알까 말까? 이게 뭐였지? 갈까 말까? 약간... 한준아 이거 뭐였지? 이게 뭐였지? 아시는 분? 그렇지. 이거 있었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했잖아.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갔다! 갔다, 갔다. 카이 아니야, 카이? 2PM 선배님의 우리 집. 어, 아닌데? 어? 어, 아닌데? 어? 어? 정답! 와, 형! 와, 형! 이거 어떻게 맞죠, 이거를? 아, 이거? 한혁이 춤을 추고 어, 이거 뭐지? 뭐지? 하니까 그걸 보고 그래, 맞지? 그렇지. 우와, 대박이다. 정답 영상 먼저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2단계? 맞네. 와... 아, 그래, 안무가 있네.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있네. 와, 진짜 정말 멋진다. 와우... 하하... 와우, 진짜 무슨 일이 잘하고 있네. 짱이네요. 미기루EP hein. We should start.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나는 갈래! It's alright 나 아무도 모르게 오, oo... 워우!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